파렴치인 거죠. 오래된 일이지만 한 번 제가 궁금해가 찾아봤습니다. 특히 젠슨 황이 여러분들 대만을 위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의 한미반도체가 2012년부터 거래를 끄는 후공정 생산의 핵심 장비인 듀얼 tc 본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특허 소송이 붙었는지를 좀 소상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 한겨레신문이 기사를 잘 썼네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이 이긴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세크론의 특허 친으로 인해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11년까지 한미반도체가 입힌 소실을 218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특허 기술의 기여도를 10% 여러분들 인정해 가지고 2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삼성전자 자회사에게 명령한 겁니다. 손해가 그 당시 218억이니까 엄청나게 큰 액션 거죠. 218억 걸치에 여러분들 장비를 사는 대신에 그걸 전액 다 삼성전자 자회사에 다 몰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 요지는 오늘 한 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납품을 받고 그 기술을 탈취해가 여러분들 상품한 지금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세월이 지금은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여러분들 한미반도체가 억울했으면 2012년 이후에 핵심 장비를 여러분들 납품 안 하겠습니까? 이게 더 이긴 게 아닌 거죠. 218만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21억 8천 정도 보상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재판부가 특허 침해로 인정한 장비는 반도체 칩을 최종 제품하는 패키징 공정에 사용되는 소잉 앤 플레이스먼트로 2002년도 한미반도체가 개발해 출시한 뒤에 독일 반도체 업체인 인피니온과 삼성전자 등에 납품해왔는데 1500원대에 이르는 연 매출의 60% 정도가 이 장비의 판매에 따른 것이라고 한미반도체증은 밝혔다. 중소여름 기업의 매출의 60%를 다 특허를 가져다 여러분들 자기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1500억의 매출의 60%에 해당하는 것을 그냥 21억 8천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그냥 끝난 겁니다. 2006년부터 삼성전자의 주문이 끊기기 시작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한미반도체는 이후 세크론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장비를 납품 받은 뒤에 이걸 자회사인 세크론에 권해줘서 같은 제품을 만들게 하고 이후 자신과의 거래를 끊고 자회사의 제품을 납품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더리를 시작하더라도 엔비디아 같은 핵심적인 업체에서 파운더리를 못 맡기겠죠. 왜 칩을 맡기면 그걸 뺏기까지 여러분들 자기 걸로 만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빅테크들에서도 파운더리 업체를 선택할 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알 겁니다. 왜 삼성전자 칩도 여러분들 CPU도 만들고 그렇게 다 설계를 하니까 가져다가 뭡니까? 파운더리 고객이 준 거를 가져다가 여러분들 뺏겨서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거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셰크론이 생산한 제품의 27%가 삼성전자에 판매됐는데 셰크론은 삼성전자가 지분 78.1%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회사 임원들이 모두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다. 어마어마하게 남들 파렴치한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젠선왕의 여러분들 대만사랑 애국심이 등장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얼마나 그동안 많았겠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한근섭 한미반도체 상무는 수십억 원을 들여 기술을 개발해도 보상 한 푼 없이 이를 손쉽게 빼가는 대개배 관행에 제동을 걸고 싶었다. 권리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얼마만큼 이런 고리 깊었으면 그렇게 2012년도 여러분들 판결이 났는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 이름 납품 안 했겠습니까? 저는 참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죠. 정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파렴치고는 뭡니까? 양아치가 할 짓인 거죠. 아직도 이런 거래가 없는 마음인데 여기에 인포마켓의 강운용대표의 유튜브를 보니까 한미반도체 며칠 전인 겁니다. 삼성전자에 납품 안 하는 게 지금 최선인 이유 그렇게 나와서 아직도 납품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수 틀렸으면 그 밑에 보니까 여러분들 독자들이 이때가 삼성이 엄청난 갑질이 가능할 때라 특허 소송으로 거래를 못하거나 하이닉스와 거래 못하는 제안을 걸어서 경쟁사 제품 개발을 못하게 고사작전 같은 걸 할 때였던 거로 기억합니다. 삼성이 AI 반도체 못하는 건 자업자득입니다. 사랑받을 수 있게끔 다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연이 있는지를 반도체 패키징이 여러분들 후공정에 해당하는 패키징의 중요한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여러분들 공급 안 하는 여러분이 보니까 그 대신에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와 어마어마하게 미룰 관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같은 날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 약 1500억 규모의 고대역품 매매의 핵심 장비를 수조했다는 소식이 나온 결과 주가가 0.64% 올랐다. 한미반도체는 이날 SK 하이닉스에서 1500억 규모의 듀얼 TC 본드 그리핀 공급 계약을 수조했다고 밝히는데 이것은 작년 또 한미반도체 연결 기준 매출액의 94%에 해당한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비가 다들 뭐 공정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공병호 tv는 시사 문제와 같은 그런 쟁점 되는 상황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생산적이고 우리가 앞을 대비하고 전망하고 준비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그런 시간을 할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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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